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있었는데 그걸 막론하고 하루에 3명, 4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양수리산 용하성전을 다니고 있는 김경식입니다 저는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미륵부처님 법문을 듣게 됐어요 어머 살아계신 미륵부처님이 계시다고? 이걸 한 번 딱 보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유튜브를 보고 안양수리산 용하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오게 된 날이 오늘로 2개월하고 3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부터 인등을 달았어요 인등을 바로 달고 또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기도문을 잘 모르니까 법문 중에 미륵존불, 미륵존불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미륵존불, 미륵존불 이래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눈으로 여기 법당에 있는 화려한 꽃들이 그 향기가 제 사무실에 향기가 말도 못하게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을 때 제가 회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데 잠깐 중단하라고 여러분들은 이 향기가 들리지 않느냐고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안 난데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싶을 정도로 이 법당에 꽃의 향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우주의 주인이시며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영광, 영광, 대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설렘과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왔다 가서 인등 달고 제가 서해학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있었는데 그걸 막 논하고 하루에 3명, 4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이럴 수가 미륵 전불, 미륵 전불 시간만 있으면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이었는데 미륵 전불, 미륵 전불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어머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딱 헛기침 있잖아요 이 헛기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부처님이 음성 들려주시네 이래고 이제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이제 회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계신 거 신자면서 권사니, 집사니 정말 불자는 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대화를 나누다가는 해가 될까봐 조심조심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문이 너무 좋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면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또한 어느 날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봤는지 못 봤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부처님 용안에서 광채가 나요 어머 이럴 수가 그런 신기한 광채가 나는 모습도 뵀고요 또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이 얼마나 빨라요 평택에서 안양 오는 사이에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까치가 까치가 창가로 탁 오는 걸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 이럴 수가 웬 까치가 그리고 나서 10시 법회에 참석을 하면서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그날 부처님께서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그런 진짜 기쁜 순간이 있었어요 미륵 부처님께서 저를 확인을 하시다니 아 그럼 아까 기차를 타고 왔을 때 그 창문의 까치가 미리 알려준 거네 이러한 또 신기함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아계신 용아 미륵 부처님께서 세계는 좀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각 지역에 용아 성전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고 정말 하는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미륵 부처님의 무병 장수 천수 하시기를 강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 법문 하실 때 용안에서 황금 찬란한 빛이 나오는데 제가 잘못 봤나 하고 계속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설레이고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조심스러워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날의 그 모습은 정말 우주의 주인이시며 지구상에 오신 살아계신 용아 미륵 부처님이시구나 나 혼자 보기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안양수리상 용아 성전에 오셔서 살아계신 용아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뵙기만 해도 영광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어감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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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